충청북도도 유치전에 가세했던 120조 규모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 경기도 용인행으로 결정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충북에도 35조 투자 계획을 함께 내놨는데요. 충청북도는 환영했지만 알맹이가 부실한 달래기용 아니냐는 지적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이 열렸다는 우려의 시선도 큽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조 용인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하이닉스가 밝힌 충북 투자 35조의 속내용은 이렇습니다. 20조는 M15라인 준공 때 발표한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돈입니다. 추가되는 15조는 M15라인을 연장하는 증설 개념으로 신규 공장은 아닙니다. 대신 청주시가 2배로 확장하는 테크노폴리스 산단부지 대부분을 매입하기로 해 신규 공장 투자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의 랜드의 중심 생산기지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이닉스 용인 투자 공식화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전국연대는 용인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 공장 총량을 늘려주겠다는 정부의 복선이 깔려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며 충청북도는 반색하면서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을 용인과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얻었습니다. SK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부업체를 삼성과 SK에 지원하는 장부업체들을 집중 유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천과 구미를 포함해 골고루 투자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용인에서 촉발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남북 경제협력과 맞물려 가속화되는 게 아닌지 비수도권은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